하하하하하하하하 顯γ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천상계의 유저의 챌린저 양학 영상입니다 물론 참 어제 크리스탈에서 그렇게 당할거라는 생각은 못했는데 너무 빨리 당했죠 너무 재미도 보기 전에 물론 뭐 다이어 상대로 한다고 어드벤티지를 주고 했죠 공대구를 했으니까 공공전업무 AI빨만 받으면 템빨에 상관없이 이길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대로 된 녹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악마다 챌린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 다이아 크리스탈 솔직히 뭐 한티어 한티어 수준이 확 틀리다는걸 아실수가 있죠 이번에는 챌린저입니다 챌린저 그래서 공덱을 빼고 방덱으로 완전히 한번 씹어 먹어 보려 합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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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은 양악이 되어야 할 텐데 말이죠 양악이 되어야 할 텐데 말이죠 하하하하 하하하幹 tat 가만 insp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Bomb 하하 Bwoman 하하 하하하하 에이스 1돈 만화 여기 음.. 자 용재해진다 상대림도 용재해진다 아.. 아픕니다 자 심판대행 자 소권까지 스파이크 서른 폭풍창 무리 스파이크도 서른 폭풍창 자 상대 칼 땄습니다 루디 죽지 않습니다 튼튼합니다 크.. 정의 구현인가요? 자 영급의 상체 스파이크 서른 폭풍창 자 이렇게 첫 게임은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분노일교 에잇 이 화척은 스파이크 서른 폭풍창 수완이 스파이크 서른 폭풍창 이의 손을 크리스 방댁이네요 크리스 방댁 지금까지 잘 달리고 있습니다 딱 이제 챌린지 1 올라왔을 때 약간 좀 고비가 있었는데 그런데 문댁 무효화 반지구나 그랬을 거나 음민성아 나른댁 이계빗 저게 그 죽이는 자 용주초래 자 자 상대 스파이크 혹한의 지진 소름 폭풍창 자 상대 스파이크의 추억의 결정 톱이 없어서 상당히 아플건데 하 많이 아프네요 자 우리 스파이크도 추억의 결정 아우 이약시 자 소궁 불필요한 소궁이었죠 자 용민성화 좋습니다 자 크리스 제거 자 상대 로디 영급의 성체 저 심판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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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 championship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지금까지 나는 악마다 결투장 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